이모는 아래먹고 싶어 이모는 아래먹고 싶어 이모는 아래먹고 싶어 오늘 안잤는데요? 이모롱짠 거기 깊어요? 안깊어요? 예나 키에는 깊어요 예나야 여기 유튜브에요 우리 지금 뭐 보러 왔어요? 지금 티브 보러 왔어요 티브 보러 왔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티브가 있는데 뭐라고요? 여기 티브가 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애기들이 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펜션에 삼촌이 이렇게 위에다 지붕도 만들어 놨다 물안경도 있어 물안경도 있네 예나 물안경은 갖고 왔어? 이거 이모 가게에 이거 있다 진짜요? 근데 안 갖고 왔어 이거 갖고 왔어 이모가 우와 엄청 뭐 많다 이게 귀여운 친구인데 뭐야 대목이 아저씨다 대목이 아저씨 대목이 아저씨 대목이 아저씨 이거 아빠가 뭐가 다르지? 생와사비를 먹어요 와사비를 담았어요 뭐가요? 와사비를 담았어요 이거 먹고 싶어? 이모는 아래 먹고 싶어? 위에 먹고 싶어 이모는 이모는 사실 곤충을 안 좋아하는데 바다 친구들 살까? 아니야 예나 먹고 싶은 거 먹자 난 바다 친구들 먹고 싶어 아 그래? 왜? 곤충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응 이모가 곤충 싫어해서? 응 곤충 넣은 이제 아니 누나 이모는 진짜 곤충은 싫은데 젤리는 먹을 수 있어 어? 저기 치즈가 그려져 있는 거 같아 어? 치즈가 그려져 그리고 이모는 둘 다 생각은 없거든? 예나가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를 셋 이거? 진짜로? 이모는 이거 먹고 싶은데? 많이 먹고 싶은데? 이거 사 그럼 이거 살까? 근데 엄마한테 혼날 거 같은데? 이모가 먹고 싶어서 샀다고 하면 돼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할 거 같아서 다음에 엄마가 된다고 하면 먹을까요? 아 진짜? 그러면 젤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젤리 안 사가도 돼? 과자가 젤리인데 과자가 젤리야? 응 진짜 안 살 거야? 네 가자 엄마 사 왜 이렇게 예나 엄청 착하네 엄마가 사지 말라 그러는 거 안 사고? 이거 치즈가 올려져 있어 어디 어디? 이쪽 손으로 가 전ring 의미 안 하고 젤리 어서 컴온컴온 빨리 조개 타봐 조개 태워 줄게 안 흔들게 ㅋㅋㅋㅋㅋ 오만뒤 껍질 아, 좋다. 어, 얘 나오다. 이야! 나 이거 빼줘. 안아줘. 구독까지 와요. 조개 보여주세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어디 있어요? 노란색 조개예요. 네. 저쪽에 있어요. 우와. 어, 여기도 조개 있네. 짠. 좀 녹아야겠다. 응, 좀 녹아야겠다. 바로 먹네. 하나, 둘, 셋. 짠. 무게, 미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디나야, 왜 그렇게 닦고 있어? 마냥, 마냥. 여기 물이 많이 오다. 여기 물이 많이 오다. 여기 물이 많이 오다. 여기 물이 많이 오다. 그렇게 많이 오다. 우와. 2,2,3,4,5. 저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하라고 목토시를 마스크를 빼고 했는데 아 더워 이제 가자 내꺼네 국 27 각iew 76 15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